안녕하세요. 팔레온공 5분정도의 판결TV의 박한두현입니다. 2013년 12월 15일자 팔레온공 4. 고려시대 도난문화재와 취득시효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3년 10월 2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4-215-59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유채동산 인도고요. 원고는 조계종의 절입니다. 아주 오래된 절인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자기의 불상을 달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원래는 이 불상은 일본에 있던 건데 일본의 종교법인이 갖고 있던 건데 이게 도난품이어서 대한민국에 압수를 한 상태였는데 그 소유주라고 주장하면서 유채동산 인도를 청구를 했는데 상고 기약됐습니다. 결국 불상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거죠. 이 내용을 보시죠. 이 원고 절은 서산시 소재로 1330년경에 이 사건 불상을 제작, 봉환했었습니다. 이 조선 중종 25년, 그러니까 1530년 신중 동국 여직 승납에는 원고 절이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1932년 조선총독부 관보에도 원고 절은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이 사건 불상은 고려시대의 외구에 의해서 불법 반출되어서 일본에 가있던 겁니다. 그리고 피고 보조 참가인은 일본의 종교법인이죠. 이 종교법인은 1953년 1월 26일에 법인계획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불상을 점유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 6일경 이 사건 불상을 도난당했는데 그것이 한국에서 발견된 거죠. 한국에서 발견돼서 결국 절도로 해서 압수를 해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고 절이 이거는 1330년경 이 사건 불상이 있었고 이게 고려시대에 반출되는데 이건 우리 거다 라고 하면서 불상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대한민국 상대로 제기한 거죠. 문제는 이 고려시대의 불상을 갖고 있던 이 사찰이 현재의 사찰과 동일성이 있는 동일한 권리주체를 볼 수 있는가? 이게 약간 애매하죠. 고려시대의 그 절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동일한 것인가? 두 번째가 이게 지금 2012년에 일본 절에 있던 것이 도난당한 건데 그럼 일본 민법에서 이게 지금 이 불상의 소유주가 일본의 종교법이 맞느냐? 만약에 일본법으로 점유튀식주가 완성돼서 소유권이 인정된다면 그걸 우리나라 법에서 인정해야 되는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이 서산 일대의 원구절과 같은 이름의 명칭의 사찰은 존재하지 않다. 없다. 그리고 극락점 보건공사 대들보에서 보면 1938년에 작성된 상량목 발견을 했는데 그때 667년 이후 1938년까지 4차례 중수했다는 기록이 있어서 고려시대의 그 절이 현재까지 이어진 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중동국여기승남 1530년, 동비오고 1682년, 서산군산천도 1891년, 총독부관보 1932년 각 원구가 기재 교육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구절은 고려시대부터 쭉 동일한 권리에 있는 절이 맞기 때문에 권리주의자 인정된다. 이 부분은 원신과 다르게 판단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원구는 오케이 됐다. 그러면 이 불상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이 되는데 이걸 인정할 수 있을 것에 문제가 문제가 된 거죠. 그 섭외사 법상 물건 등의 권리는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다. 그리고 이것이 문화재, 즉 역사적, 예술적, 학교적 가치에 있다고 해서 다르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일본에 있던 그 불상이 일본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되어 있다면 그거는 인정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 민법상 피고 보조 참가인이 1973년 1월 26일 날 점유취직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원구 사찰은 고려시대에는 이 불상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일본법에 의해서 그게 점유취직시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결국은 원구는 소유권을 상실했고 그래서 유태공사와 인도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에 외구에 의해서 반툴된 문화재를 현재에 와서 일본에서 절치해서 우리나라에 반입한 겁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원구의 소유권을 주장을 했는데 원심은 권리동의성이 아예 없다라고 해서 기각을 했는데 대법원은 권리동의성은 인정된다. 가능하다. 하지만 일본 민법에 의해서 동산에 의한 점유취직시효가 완성이 됐고 일본 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원구는 소유권을 상실한 게 맞다. 그래서 결국은 해외에 불법 유출된 문화재라고 해서 이거를 그냥 훔쳐오는 것을 법률이 승리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물론 이 사건은 고려시대에 반출된 문화재인 거죠. 만일 일제시대 때는 과연 가능할 건가. 이거는 또 다른 문제죠. 여기는 어쨌든 일본법에 의해서 20년의 점유취직시효가 인정이 되면 소유권이 인정이 되겠는데 일범에 의해서 소유권이 인정되면 더 이상 한국법으로는 알 수 없다라는 게 일법원 판단의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